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막고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 인천에서 이런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조치 같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팩트체크 사실형 코너에서 박세웅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한 방쯤 했잖아요. 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과거에도 속칭 주차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 지난해 인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지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영장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차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